아, 로마서 8장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애송하시기도 하는 말씀인데 그 이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3장 제가 오늘로서는 이 3장에서 11번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9장, 10장, 11장이 좀 까다롭고 좀 딱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는데 좀 어려웠대요 아, 로마서가 좀 어렵네요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셨다면 그거는 말씀이 지루하거나 말씀 자체가 딱딱하기보다는 설교하는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양해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흥미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닫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딱딱한 거 어떻게 보면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딱딱한 논문과 같은 9장, 10장, 11장을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하는 게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렇게 업립팅하고 기분이 좋고 화려하고 화려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인 전개가 그 분위기상 이제 뭔가 하나 탁 터져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즈음에 오늘 본문은 아주 적당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신실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 하나님이 선택하셔놓고선도 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뜻을 변개하시는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묘한 아주 긴장감 있는 일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논문일 뜻이에요 어떻게 빈틈없이 설명하고 있는 이 순간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즉흥적인 찬양이 영광성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교리적 이런 보금의 원리를 설명한 이후에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이런 경배의 예배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오 국률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차분히 전개하시다가 드디어 국률의 신비, 감탄, 놀라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을 향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동안 로마서 강의는 보금의 능력이라면 오늘은 신비, 감탄, 감격,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는 게 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세요 아시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자는 좀 어렵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이렇게 와! 감탄, 감격,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이어짐에 그 영광성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찬양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찬양과 경배를 향한 통로 A gateway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찬양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찬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찬양으로 가는 통로다 저는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특이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적용 찬양입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설교 후에 적용 찬양을 참 하기를 원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준비하다가도 갑자기 찬양이 터져요 그래서 뭐 설교 문을 막 타입을 치다가 그냥 도저히 스탑하고 그냥 찬양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찬양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즉흥적으로 터져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사님은 왜 꼭 설교 후에 적용 찬양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딱한 진리선포 아주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도 이런 즉흥적인 찬양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말씀 선포와 찬양은 짝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진리가 찬양이 되기 전까지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찬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교리, 복음의 원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저 앞에 깊도다 오 깊도다 헬라 원어성경에도 보면 오메가가 써 있어요 오메가 오 오 바소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아리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요 헤아리지 못한다 Unsearchable 다른 성경에 보면 Unfathomable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 내가 잘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영어를 많이 쓰는 1.5세들은 실은 저런 영어 표현이 훨씬 더 확 와닿습니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Unsearchable Unfathomable 이런 단어가 그냥 확 와닿아요 아 맞아 하나님은 Searchable 한 분이 아니지 Fathom 흉내내서 흉내내는 모작이 될 수 없는 분이시지 그리고 또 찾지 못할 분이시다 영어를 보면 Inscrubable 또 Beyond Tracing Trace, Trace 하다가도 찾지 못하는 그 Beyond Tracing Out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It's Unsearchable It's Beyond Tracing 도대체 어떤 규격화할 수 없고 산수로,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찬양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헤아리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 이 말씀도 실은 말씀이에요 이 사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규격화하고 숫자로 나타나야만 뭔가 알 것 같고 이해가 되고 그때 찬양이 나오죠 이해가 되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숫자로 안 나타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계시고 그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it's beyond tracing 추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it's a statement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신묘 막채한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사무실에다가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와 it's unsearchable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쓴 팀켈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보세요 초연하고 냉철한 방법으로 연구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진리에 의해 동요되고 위로받고 도전받아야 한다 진리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 이 열어놓으면 거기서 터지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생각해봐도 그냥 저절로 마음의 무늬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를 이처럼 이 순간에도 이 형편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터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장된 찬양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의 조건이 이해하고 알만해서 찬양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근데 찬양의 조건은 그거 이해될 때뿐만 아니라 더 가야 되는데 3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정확히 이 뜻이에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모사, 카운슬링을 했느냐 하나님에게 누가 한술 가르쳐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훈수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시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찬양하지만 찬양은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켄 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 CS 루이스의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조개가 다른 친구 조개에게 자기가 본 사람을 표현하는 게 나와요 조개가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이렇더라 하고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사람 보니까 사람은 껍질이 없다 껍질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바위에 붙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집이 없다 어디 붙어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물 속에서 썰물 밀물 나가면서 양분을 공급받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물에서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양분 공급이 차단된 존재다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면 측정이 불가한 공간에서 왜냐하면 껍데기가 없잖아요 측정이 불가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굶어 죽게 된 물 속에서 안 사니까 영양 공급이 차단된 굶어 죽게 된 젤리 껍데기가 없으니까 젤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측정 불가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굶어 죽게 된 젤리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 수준 이상일까요? 조개가 사람을 판단하는 이 모습이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이 수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파악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A로 Z 다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록 4장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형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 다 아니라고 벽옥이 아니다 뭐뭐 같다예요 뭐뭐 같다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은요 다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불가해적 존재입니다 God is incomprehensible 하나님은 다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의 게시를 가지고도 충분히 찬양할 만하고 또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주지 않으신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루키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남편과 더불어 자기 고향 땅 모합 땅에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임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죠 이 기가 막히고 철양하고 황당한 인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쫄딱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기댈 게 있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가 살지도 않은 낯선 땅으로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루세서에서 다윗 왕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니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리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처럼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나를 하여금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어려움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겠는지 I don't understand 정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만한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서 찬양 부를 조건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될 때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불렀던 주1학교 때 불렀던 찬양의 생각이 나요 잔송을 부르세요 잔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잔송 부르세요 다 까먹으셨죠? 하도 옛날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애들이 부르는 천진난만한 이 가사의 내용이 진짜라니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슨 노래를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I don't feel like it 그렇죠 노래는 감정적이고 흥이 나야 부르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찬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정해서 해보니까 갑자기 어두움의 세계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슬픈 일이 장례식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기껏 한다면 장송곡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는 그 가장 슬픈 순간에도 찬송을 불러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라도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슬픔 앞에서도 찬양하면 찬양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순간이 닥쳤는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담벼락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찬양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에 이 말씀 있죠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Who has given to God? That God should repay him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빚져서 오늘도 예배 왔네 어이구 내가 빚졌네 뭔가 좀 줘야 되겠다 이러실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자체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세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쟤한테 뭘 좀 줘야 되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 맨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전부 다 내가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나가실 때 하나님이 너 와줬는데 고맙다 하면서 10불 20불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예요 지금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너한테 은혜를 주면서 갚으실 사람이 누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의 성취나 어떤 한 인간의 탁월함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는요 탁월한 사람을 영웅화해서 그들의 잘함과 멋있음을 찬양으로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교양곡 영웅 영웅 같은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교양곡이죠? 베토벤 교양곡 영웅 누구요? 나폴레옹 그렇죠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그 탁월함을 영웅화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찬양으로 남겨요 곡으로 노래로 남겨요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찬양을 남긴다고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탁월함을 찬양하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그 열정으로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뿐이 지은 것이 없는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면 심판뿐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다는 자체가 전적인 100% sheer grace of God 그것이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등산하는 자체가 참 힘들죠 고생스럽죠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와 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을 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praise! 와 기가 막히다 그랜드 캐니언 썬라이징을 보신 적 있나요? 난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지는 못해요 그때 이 막내를 업었어요 업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 썬라이징을 보는데 태가 탁 떠오르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정말 필름이 펴지듯 쫙 펼쳐지는데 제가 이랬어요 우와! 우와!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 깼어요 진짜로 우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경관을 보면서 그 경관의 아름다움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새벽에 잠을 깨가면서 애 들러 업고 여기까지 운전하면서 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아느냐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랜드 캐니언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 수양관만 가도 알아요 험하고 험한 길을 통과해서 우리 수양관에 오시마 아직도 한 번도 우리 교회 수양관 안 오신 분 많죠? 한 번 가보세요 그 험한 길 지난번에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모시고 베델동산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들이 참 너무 재밌어요 그 오지에서 그 형편없는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오신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수양관 마지막 길을 들어오면서 다들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수양관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험하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험하게 왔어도 그 수양관에 올라가서 그 레이크 엘시니어를 한 번 보세요 와 썬라이징 보세요 제가 이번에 또 수양관 가서 기도하면서 그 새벽에 떠오르는 동터오르는 그래서 레이크 엘시니어에서 떠오르는 그 운해 같은 구름바다 같은 것이 착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와 찬양이 그냥 절로 찬양이 쳐라요 주 하나님 찬양이 쳐라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만큼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를 영웅화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힘들게 올라왔으면 올라온 만큼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을 보면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여기 왔는데 내 뒤안길을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땀 흘리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느냐 자기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는 장관 하나님의 은혜의 장관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거를 찬양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영광성으로 이어집니다 덕사로지 덕사로지 그것이 오늘 36제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지여다 아멘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From Him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 몇 억 수억 분의 일뿐이 못 봐요 안 보이는 그 광활한 태양계가 아니라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다 From Him 그에게서 왔어요 그 뿐만 아닙니까 주로 말미압다 그 모든 것들이 Through Him 그로 말미압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파편 조각 같고 저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 같은데 그것조차도 주로 말미압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으로 말미압아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압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프닝 액시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Through Him 하나님이 1초만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망합니다 그거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1초만 우리에게 손을 떼시면 우리 모두 망합니다 우리 끝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법칙들 거기서 좌충우돌하지 않냐고 오늘도 이 기가 막힌 행성들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잠시 사라지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Through Him 그로 말미압아 오늘 나의 여기에 이 자리에 발붙이고 서 있는 것도 Through Him 그로 말미압아 그래서 골로세스 1장에 이렇게 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Him From Him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결국은 주께로 귀속돼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에요 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10편 150편 그래서 모든 찬양의 마지막의 마지막 150편 The Last Psalm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하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하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하다 이것처럼 당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숨쉬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터지는 이 찬양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 음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지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툭 터지면서 뚝의 문이 열리듯이 내 안에 이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꼭 음조를 탈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냥 와 오 와 오 오 오 마이 갓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툭 터지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진리는 찬양이 될 때까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한 것 같지만 찬양으로 툭 터질 때까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으로는 있을 수 있으지만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는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요한 사베스찬 바하 바하 요한 사베스찬 바하는요 그의 모든 작곡 끝에 이렇게 썼어요 SDG He always finished SDG 이게 뭔지 아세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자기가 하는 모든 창작 자기가 만들어낸 모든 것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의 결과 마지막 시그니처는 SDG 내 인생의 마지막 시그니처는 SDG Soli Deo Gloria 저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써가는 작곡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그것이 연결에 연결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한 편의 곡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남길 싸인은 SDG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즉흥적으로 터져 나오는 영광의 찬양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가 이해 못하는 환란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성이 이건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위에서 정말 He is beyond description beyond description 영어로 하실 분은 영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번역하면서 감탄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국말로 하시면 한국말로 하는데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영어 가사가 있어요 근데 번역이 내가 주 앞에 서있네 내가 주 앞에 서있네 이건 아니야 이건 전혀 아니야 서있는 게 I stand, I stand I stand, I stand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 가사는 In all of you 내가 하나님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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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랜드 캐니언을 보았을 때 와, 나오는 터지는 감격 곱하기 수천, 수만 배 그게 어예요 어, 어 그런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위에서 그냥 정말로 찬양으로 한번 너무 감격스럽게 한번 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a nothing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fathom the depth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in throne of all I stand, I stand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Holy God to whom our praise is due I stand in all of you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Amen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a nothing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fathom the depth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in throne of all 우리 오른손 들고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Only God to whom our praise is due I stand in all of you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도 그 은혜 감격스럽지 않나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힘든 분 있는 거 알아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 계신 거 알아요 지금 비즈니스가 안 풀려가지고 답답해하시는 분 계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그분 앞에 좀 찬양하며 나가시면 Who knows? 갑자기 여러분이 병이 낫는 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립혀주시는 이 찬양의 신비 진리가 찬양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믿는 그 진리는 절대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찬양이 중요한 거군요 정말 이렇게 찬양으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군요 힘들고 어려우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거군요 하나님 이 찬양의 능력을 부어주고 없어서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Immeasurable Beyond tracing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오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도 마지막의 시그니처는 Soli Deo Gloria 마하의 그 마지막 인생의 종결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오늘도 어떤 삶 속에서도 능력이 찬양 가운데 주어지고 진리가 찬양 속에 진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